성공 앨범이 400만장이 팔렸대요. 이 시기에 세븐틴이 데뷔 앨범이 1,400장 팔린 그룹이거든요. 1,400, 2015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3집이 70만장이 팔리고 지금 400만장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이거보다 저는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팬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건 절대 아닌데 BTS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더 세븐틴이 잘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지금도 잘 됐죠. 방탄소년단도 처음에 팀 이름이 방탄소년단이 뭐야? 방시혁이 탄생시킨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방시혁 느낌 너무 강하고 그래서 되게 쎄는데 내가 연예보에 쏟겨나가지고 사회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뭐. BTS를 제대로 성견증명을 못하셨구나. 처음에는 되게 BTS는 그냥 되게 열심히 하고 트위트도 열심히 하고 이게 이렇게 터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하긴 뭐 세븐틴도 뭐 1,400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400만장이면 얼마... BTS가 저는 BTS의 성공 요인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그 자체 채널 컨텐츠를 통한 어떤 팬들과의 벽을 없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던 아이돌 그룹이 별로 없었어요. 가수는 신비로워야 돼. 화장실도 몰래 가야 돼. 늘 이러던 1세대 아이돌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오다가 그 모든 벽을 허물고 팬들과 매일 같이 소통하고 근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BTS는 본인들끼리 안 친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 입장에 보기에는 아니면 걸리거든. 얼마나 절실하면 저럴까였지. 저 방법이 저렇게... 근데 그 방법은 근데 문제는 BTS의 방법은 한국에서만 통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전 세계로 통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SNS가 뭔지도 이 기자라는 놈들은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렇게 라이브를 자주 하는데 안 친하면 100% 걸려요. 어떤 상황이 티가 나고 팬들은 눈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던 건 BTS는 정말... BTS처럼 뭔가 불화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이거나 아니면 장난으로도 불거리게 말했는데 BTS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RM이라는 멤버 자체가 딱 보기만 하더라도 친구는 없습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현명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한 그룹의 리더로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선배로서 형으로서 정말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훈장 수여하는 그 현장에서 볼 때 팬들 함성 때문에 서로서로 소리가 막 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인사만 해도 막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 계신 이순재 선생님들 다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목소리도 서로 안 들리니까 귓속말로 막 제 얘기 전하고 서로 한 얘기 전하고 이런 거 보면서 호흡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좀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그 호흡을 계속 보게 만들어주지. 왜 군대를 보내서... 지금 진 씨가 군대 갔고 제이홉도 갔죠? 제이홉도 갔고 슈가도 올해 안에 가야 되고 지금 아마 올해 안에 좀 한두 명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에 끝내야지 2025년 정도에 완전체가 가능해지니까 저는 완전체 활동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BTS를 향한 그 수많은 광고주들의 요청과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의 바람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BTS 완전체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채널이 이제 쭉 치고 올라오다가 구독자 수가 정체기에 돌입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BTS 군대 가고 나서요? 친 군대 가면서 또. 다시 이들이 완전체 활동을 해줘야지 우리 채널도 살아날 수 있다는 BTS에다가 빨대를 너무 꼬리시는 거 아니야? BTS 개별 활동도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좀 유심히 봤거든요. 진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유튜브 할명수 채널에 출연을 했어요. 이제껏 BTS 속 진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약간 뭐 팬들은 알겠지만 먹먹미가 느껴져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었고 되게 예의도 바르다고 박명수 씨한테 제가 전에 들었고 그리고 지민 씨도 홍김동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근데 거기 멤버들한테 지민 씨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작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RM도 개별 활동하고 제이홉도 개별 활동하고 슈가도 본인 채널 운영하고 있고 개별 활동도 뭐 얼마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개별 활동은 글쎄 뭐 이렇게 나왔던데 저는 개별 활동도 이 정도 성취를 내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개별 활동 해가지고 빌보드 1위도 하고 뭐 초등 판매량도 임용웅이 엄청난 기록을 세웠더니만 그걸 1년 만에 또 바로 지민 씨도 깨버리고 뭐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개별 활동이 잘 되면 나 혼자서 잘할 텐데 뭐 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개별 활동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한 명에도 빌보드 1위 찍는 가수가 나오면 쉽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했는데 지금 봐서는 전부 다 개별 활동으로 다 빌보드 1위 해도 BTS 완전체로도 또 한 번 1등을 하고 그랬을 때 쉬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게 다시 완전체 활동해서 앨범 내면 그건 뭐 그냥 앨범 나오자마자 노래가 뭐 그냥 학교도 땡땡땡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빌보드 1위를 찍고 진짜 갈 것 같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수입 문제로 생각해보면 BTS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본인들의 어떤 의지도 있겠지만 단순히 수입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10억을 벌어요? 회사가 만약에 뭐 1, 2억을 가져가요? 그럼 남은 8억 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나누잖아요? 그럼 한 사람들은 1억 얼마씩 되는 거잖아요? 뭐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혼자 하면은 10억을 벌면 자기가 8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래서 아이돌들이 이제 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개별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단체 활동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10억 받아가지고 1억씩 나눠먹는 상황에서 그런 거고 조단희로 버는 사람들은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단희예요? BTS? 거긴 조단희가 너무 좋지 그 얘기 들은 거 같아요 BTS 멤버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항에서 이제 막 부모님 선물도 사고 막 이렇게 막 면세점에서 살 거 아니에요? 경호원분들 것도 그렇게 챙긴대요 BTS가 경호원분들의 부모님 것까지 챙긴대요 물론 이거는 아주 친한 몇몇의 경호겠죠? 다 챙기지는 못하겠죠? 현실적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와... 돈 많이 버는구나 아니 그거보다 그 생각 나를 하는 게 돈 그만큼 벌면 다 챙길 수 있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가 그만큼 벌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아 그치 난 내가 그만큼 벌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BTS처럼 돈을 못 벌고 그게 솔직히 위로겠다라는 아니 빨딱 꽂게 됐네 갑자기 나도 저희가 뭐 사실 이 방송에서 BTS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제한적이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끝난 거예요? 응 뭐 한 게 없는데 2편에서는 트로트 스타 해결해 볼까 합니다 아 나 트로트 스타는 더 안 만나봤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더 짜내야 되는 거야 보통 예고편이 되게 2편 더 재밌어 이거였는데 2편은 더 재미없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것도 보지 말아 주시고 2편도 보지 말아 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은 진짜 아무것도... 그냥 우리 친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되게 즐겁게 얘기하는데 PD 얼굴은 계속 구겨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준비했으면 여기까지고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보지 말아 주세요